상황 종료 어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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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성신! 성신 차려요! 피나! 피나! 제 말 들려요? 침식다 외치지 마요! 제, 제가 있어요! 제가! 카, 카테스! 승리의 여신! 이, 인류의 이반! 피나! 지, 하, 학나! 지... 지... 헉! 다. 다. 우, 뭣해요? 제가, 제가 어떡해... 겨. 하... 하... 흐어어어어어- 흐어- 나구가..! 그치! 쓰흐흐- 으어! 으흐 흐흐흐흐흛... 어허... 신호탄... 찌... 노랬다 싶을 정도의 타이밍이군 가자! 도로시, 무사신가요? 도, 도로시! 자네 지금 뭐하는 겐가? 당장 그거 치우게! 도로시, 그만! 여러분, 혹시 제 총알 못 보셨나요? 쏘고 싶은데 총알이 없네요. 돌려줘요. 도로시... 돌려... 줘요... 피나를... 돌려줘요! 낙원에... 같이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돌려줘요! 어어... 어어... 내... 소지만... 말게...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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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있고요. 그래... 침식 유발 개체가 있었네. 정면이 아니라... 옆으로 온 모양이야. 그래서 피나가... 큰놈이었어. 우리 다섯 배는 되는 놈이었지. 그런데... 그 큰놈을... 피나 혼자서 잡았지 뭔가... 하하하하... 굉장하지 않나? 힘의 차이가 그렇게 명확한데도... 잡았다네! 혼자서! 도로시의 뒤를 지키기 위해... 혼자서 그 큰놈을... 혼자 잡았단 말일세! 그 순간만큼은... 갓 데스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었을 게야... 아음... 예... 물론이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어요. 흠... 하... 하... 빈아... 방주에서 전송한 음성 파일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까?